안녕하십니까 경진일에입니다. 허스크바라 엔진톱 560XP와 550XP, 550M2의 브레이크 헤이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 헤이지 방법은 브레이크 레바를 기계 반대쪽으로 완전히 밀어주신 다음 크러치 커버를 덮고 브레이크 핸들과 만나는 부분을 손바닥으로 걸어지지 않게끔 누르신 다음 브레이크 레바를 기계쪽으로 힘줘서 제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브레이크가 해지되면 브레이크 밴드가 펴집니다. 브레이크를 해지하지 않고 크러치 커버를 열었을 때 크러치 커버 안쪽에 브레이크 밴드가 살짝 오므라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해지하고 크러치 커버를 덮어야 됩니다. 브레이크